어, 모욕 씨. 둘이 많이 친해졌나 보군. 회장님, 동료잖아요. 입사 동기요. 요학 이렇게 봤으니까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. 아, 회장님. 저희는 바빠서 그만 가보겠습니다. 일이 많이 밀려서요. 죄송합니다. 모욕실 가요. 회장님하고 친한가 봐요. 면접 때 절 이쁘게 보셔서 그런 거예요. 별 사이 아니에요. 나 안 보니까 보고 싶었어요? 무슨 소리예요? 여기 다 치우라고 전화한 건데? 실은 나 어제 무지 창피했거든요. 고혁 씨 얼굴 어떻게 보나 걱정도 됐고.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. 나 진짜 화낼 거니까.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나? 팀장님한테 외근 나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요. 뭘 그렇게 봐요? 어제 뽀뽀한 게 효과가 있었나? 오늘 너무 달라 보이네. 벌금 물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. 오해 마시죠. 벌금도 굳었으니까 우리 그 돈으로 같이 영화 봐요. 네? 시간 다세요. 오케이. 허락한 거다. 그죠?